자 오늘이 2017년 11월 2일 그 때 그 날에서 아 뭐 가물하고 물도 없고요 입도 없고 썰렁하네요 여기서 오늘 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터로 갑니다 그러고 간대요 이쪽에 자장도 안고 이쪽은 쭉쭉 나가면 가물이 안고 하거든요 오늘 송사항 자극사항 다 따겠습니다 보세요 볼나무 보자마자 볼나무 아 이거 완전 큰다 볼량 좋은 볼량 좋은데 오늘 저 첫째가 와서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요거 딱 죽었는데 여기에서 볼나무상 붙으면 개가 바뀌는데 없네요 볼나무 좋죠 엄청 큽니다 마유타장나무 동마루 발견 오 좋았습니다 여보세요 상태 굿 저거 다 됐고 그죠 따라갑니다 아 차가 발견 이건 뭡니까 이게 우와 큽니다 아 너무 못 올라가죠 손수껏 못 가져와서 밑에서 조금 탁 쳐볼게요 좀 따가볼게 그죠 여보세요 차가 큽니다 따갑니다 못 올라가니까요 지진 상태에 구해와서요 칠라고요 치고 쳐서 떨어지면 따가고 안 쏘면 못 따라가고 안 쏘면 못 따라가고 못 올라가니까 한 10미터 되겠다 10미터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 되겠다 다빼 ве 아니 와 저 색깔 좋다. 보자. 색깔이 기가 막힌데요. 이야 색깔 올라간다. 이야 기가 막힌다. 오 큽니다. 오케이. 하나 더. 옆으로 떨어져. 오케이. 오케이. 움직였다. 오케이 됐어. 두 개. 이야 크다. 두 개. 우와 크다. 이거 안으로 가는 겁니다. 두 개. 가져갑니다. 또 다가 발견. 우와 큽니다. 이것도 났습니다. 바로 땅 밑에 있습니다. 크죠? 따라갑니다. 안 깨지게 따려고. 끌. 두번에 산 끌 있죠? 끌로 쫙 다가갑니다. 계속 끌어지는구나. 됐습니다. 다갑니다. 꽃차가 발견. 그런데요. 차가버서든 사라인의 자장나무에서 달렸다가 나무가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. 자 보세요. 이 나무 죽었죠? 다 썩었습니다. 다 썩습니다. 다 썩습니다. 보죠? 따 볼까요 한번? 볼게요. 다 썩었어요. 색깔이 진짜 풀렸죠? 버립니다. 황졸성 발견. 높아요. 차량기 못닙니다. 못닫겠습니다. 좋은데 버리겠습니다. 또 차가 발견. 오늘 차가 대박인데요. 또갑니다. 안 높습니다. 반갑다 송상아. 너 어디갔다 인정하네. 그죠? 송상아. 하나. 헬견. 쪼끄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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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. 대박. 속송. 와 약간 속송 많은데요. 이쪽인데요. 민기호씨 이리 오세요. 왔다 가세요. 여기 많습니다. 속송. 안 따겠습니다. 보세요. 어우 좋죠? 가뭄이나무. 가뭄이나무도 이거. 가뭄이나무 좋죠? 여기서 뭐 있나 보겠습니다. 아까 보면 봐. 보세요. 여기 나무 죽었죠? 죽으면. 차가랑 송상은 살아있는 나무가 달리죠? 그리고 나무가 죽으면 같이 죽죠? 아까비. 서다갔다. 나무 죽어서. 아우 아까비. 그죠? 아깝죠? 큰데. 볼래요? 아까비. 아까비. 손 괜찮은데요. 이게 팔면 안되죠? 좋은 송상이라 팔면 안됩니다. 아까비. 아까비. 발로 뿡. 갑니다. 뽀있겠죠? 또 차가 발견. 우와. 큽니다. 보세요. 올라갑니다. 우와. 이거 통째로 뜯겨요. 끌로 해갖고 통째로 뜯겨요. 안 깨지게. 컵니다. 뜯겨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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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하. 오혐. 잘 Reserve restart. close. 통째로 딱. handful ter putme. 짜tat. 이거ى 금 taką 끓겨요. cortar. OK. 오케이 오케이 자사야 송충이 땁니다 오 야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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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갑니다 여기가 송충이 송냥 발견 그죠 나갑니다 오케이 손이 끈에서 안 보여 하나님 후원에서 따라합니다 색깔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큰 가뭇나무가 죽었죠 그래서 넘어였죠 자 손으로 담당시 당내 좋죠 오케이 나갑니다 그 뒷면에도요 보세요 보세요 뒷면에 보세요 우와 저 보세요 그죠 뒷면에 뒷면에다 다 찍겠습니다 찍고 따겠습니다 따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가 우와 크다 오늘 표정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 오늘 대박이니까 이따 익혀 나갑니다 오늘 나무야 고맙다 엄청 큰 가뭇나무 엄청 큰 가뭇나무다 보았다 너 때문에 한 가방 채워버렸다 밑에도 자꾸 지금 더 크게 쓰죠 넓혔어요 그리고 한 가방 채워서 아이고 이거 메고 가려면 죽었다 오완미 오완미 골치알보네 30킬로 되었다 30킬로 가뭇이야 고맙다 너 때문에 끝났다 이제 끝 다 됐습니다 가방 탔으니까요 올라가고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올라갑니다 또 있네 수납단납이 그거 따가야죠 그죠 이쯤 따갑시다 열심히 올라가는데 우리는 차라리 위에다 세워놔갖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발차 이발차 이발차까지 올라가야죠 보세요 황자 상황 많죠 여기도 있고 못다면서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죠 버립니다 맑을 팔지마 따가야죠 죽고 사도 우와 많다 따갑니다 여기다 있네 석송 무거워 죽겠는데 못하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아깝다 안 땁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 왔습니다 쭉 나가면 이제 차 나옵니다 오늘 대박인데요 자 표정짓기 제일 많이 받으신 분 기대하세요 오늘 따온거 무조건 걸거래해서 일컬질게요 자 감사합니다 시작 otherwise 하여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